1. 2. 3. 4. 5. 5. 5. 6. 6. 건강해라. 엄마가 눈하고 언제 엄마 만나 했나? 예예. 언제? 얘기했잖아요 내가.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보자고 얘기했잖아요. 누나한테 얘기했나? 예. 했어요. 그때 한 번만 되지. 그때 한 번 또 봐요. 너무 보고싶어 죽겄어. 알았어요. 너무너무 보고싶어 니가. 그래요. 알았어요. 봐요. 그래요. 근데 쉬고있나 그래? 예. 쉬고 있어요. 오늘이 며칠인데? 28일이요. 28일? 예. 예. 알았어요. 일 끝났으면 푹 잘 자라. 예. 그래 쉬세요. 응. 자 자 누나하고 누랑 나랑 소위만 내자잉. 예예. 그때 한번 보고나게. 그걸 왜 본거지. 더 보고싶어. 예. 알았어요. 응. 건강해요. 끊을게. 예. 건강하세요. 응. 네. 끊어요. 응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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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돌아가셨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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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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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